평창군이 무, 배추 등의 채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무사마귀병 예방을 위해서 방제 약재비를 구입을 지원합니다. 평창군은 올해 추경 예산을 포함해 모두 10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사마귀병 방제 약재 구매 비용 50%를 지원합니다. 농가당 최대 1헥타르 32만 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2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무사마귀병에 걸리면 뿌리에 흙이 생기며 생장이 저해되는 증상이 나타나는 만큼 적기 방제가 중요합니다.